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 가치를 적용해서 그 가격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위 돌멩이한테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입니다. 오늘 장마감 리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종합이 역시나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스톱도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형주들이 조금 더 과도하게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 지수부터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이것들이 코스닥 종합보다 더 많이 빠졌죠. 이거는 이제 선물에 포함된 대형주들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결제가 증감이 하게 되면 그리고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방에다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13.25 포인트가 빠졌을 때 28만 계약 정도가 미결제가 있었는데 다음날 상승을 9포인트 정도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미결제 수량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점점 미결제가 줄다가 지수가 올라갔다가 지금 지수가 다시 빠지면서 미결제가 확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되면 하방 배팅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약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용 지금 과대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셀트리온 그룹들부터 보면 셀트리온 그룹들은 제가 여기 방송을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디디고 올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경미한 증상으로 진행이 되면서부터 치료제가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합작 쌓인 휴마시스만 엄청나게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휴마시스도 제가 진단키트는 지금 레드오션이었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블루오션으로 풀린 거다. 다시 이게 포화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진단키트의 단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고가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털어먹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휴마시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쌍봉이니까 고점을 쌍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하고 위에 올라가면은 제가 분명히 털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많이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추가매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만약에 여기서 고점 정리 안 하시고 추가매에서 해줬던 분은 이렇게 양쪽으로 양싸닥이 또 맞는 거죠. 여기서 물을 탔거나 그럼 평단이 이쯤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렸던 수젠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평단가 올려면 택도 없으니까 택도 없으니 그냥 이 구간에서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본인만 정리를 안 하고 있겠어요?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월 그리고 전년도 12월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섹터들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그 NFT 관련 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한 번씩 다 반등이 다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수급이 쏠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미해졌기 때문에 신속 항원 자체를 해외처럼 풀어버린다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셔야 되고 또 뭐 액세스 바이오 6만원 간다는 분 있으시던데 6만원 못 가죠? 이게 6만원 가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4배 띄워야 돼요. 4배. 이거 누가 올려주겠어요? 4배 아무도 안 올려줘요. 이거 택도 없어요. 단기적인 등락 먹고 좋아하면 좋은데 단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종류들은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금락 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박스권에서 절대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죠?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이거 구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용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에코프로만 샀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 만약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거 엮여서 샀다면은 다른 종목들 때문에도 반대면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거 샀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하겠죠? 구간 못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카카오 그룹들 제가 말씀드렸죠? 1월 11일자에 이제 예정된 나락이라고 시총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뭐 P2E 그 아까 말씀드린 NFT 이런 관련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위메이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위메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믹스를 갖다가 해먹고 순수한 차익 2500억을 그냥 닦아 넣은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주가가 위메이드의 주가가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하락으로 이까지 내려왔다가 어저께 약간 반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보압 됐죠? 그럼 여기가 지금 지지선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반등을 쳐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지선 라인 걸려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여기 걸려있고 여기 걸려있고 그죠? 이 라인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 라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렇고 카카오페이 뭐 반등 크게 나왔다고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특히나 카카오뱅크 그죠?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랑 플러스 뱅크 이거 두 개의 시총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긴 했을 건데 영상 제작 당시에 우리은행 플러스 KB금융이랑 똑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얘들이 카드사랑 다 똑같이 있으니까 페이뱅크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거든요. 당연히 페이는 실적조차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좀 뭐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많이 답답하실 건데 그래도 좀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라서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제 팔만전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죠. 아무리 좋고 해도 한국장에선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미국장이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인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실적 괴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시총 괴리감만큼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시총 괴리감은 어마어마하죠. 애플이랑. 그래서 삼성이 애플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도 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향후에는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정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EV. 뭐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이 가격대에 절대 올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테슬라, 에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에슬라가 돼요. 말도 안 돼요. 강연구원 그분이 뭐 그 앨런 머스크처럼 공대생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PD예요. PD. PD 출신인데 뭐 앨런 머스크처럼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택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조립 회사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투기성으로 갔던 거죠. 투기성으로.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코데즈 컨바인이라고 있었어. 코데즈 컨바인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의류라는 사람이었어요. 의류라는 사람. 그래서 동대문계의 신화였죠. 지수가 여기 보시면은 93만까지 갔어요. 93만. 지금 2천 얼마인 게. 상장 폐지 당하고 2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건. 이거는 동대문 의류계의 신화라는 사람이 그래도 2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빠져서 작살나는 건데 이게 에디슨 EV의 미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손오공. 제가 말씀드렸죠. 손오공은 그 MS가 들어가자마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넷플릭스가 박살이 나는 이유는 유통을 막 유통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블리저드 유통을 맡고 있는 손오공이 MS가 게임 패스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 인수한 블리저드를 유통사를 그냥 둘 리 없죠. 이거는 그냥 나가리에 나가리에 돈 아까워요. 돈 아까워. 유통할 것도 없을 건데 그냥 걔들이 구독하기 해가지고 그냥 게임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통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구나 많이 팔라고 하세요. 날아가면 되고 그 다음 트릴리엄 제가 뭐 건강보험 그거 샴푸면 특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신 분들 괴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버티셔야죠. 그죠? 일단 오늘 장중에 간단 리뷰는 한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며칠 전에 곽철용 얘기하면서 ETN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천연가스 ETN 천연가스 ETN이 오늘 보니까 제가 이거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사시면 골로 간다고 원자재가 그렇게 녹록하게 가진 않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가스 선물이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신한 천연가스 선물 그죠?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잖아요. 2만 얼마인데 제가 여기서 이까지 갔다가 여기 다시 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꼬라박고 있잖아. 그죠? 8,400원 40%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은 주식시장의 상위권에 전부 다 하락률 1,2,3,2가 천연가스 선물 그 다음에 10위 안에는 5개 이상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 건 상당히 무리해요. 왜냐하면 작년 4분의 4 섹터 그러니까 4쿼터에 이 종목들 테마가 너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한 번씩 돌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섹터만 쏘진 않을 겁니다. 그때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NFT 있지 그 다음 메타버스 있지 덱스터 그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덱스터 제가 원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 지금 줄이 다 껴져 있죠? 여기서 분석 나온 거예요. 저희 제가 추천을 했을 때가 여기 노란박스 있는 거 작년 그 승료 나왔을 때 7,000원 부근에서 그래서 우리는 7,000원에서 이까지 15,000원쯤에도 안 가고 팔았어요. 9,000원쯤에 그게 적정가니까 그런데 비이성으로 미친듯이 올라왔죠. 비이성이에요. 이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덱스터 시총이 11조가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퍼로 계산을 하면 순이익이 오는데 200년이 걸린다. 반토막 난다? 말씀드렸어요. 반토막 났잖아요. 이거 누가 올려줄 거예요? 이거 누가 올려줘요? 아무도 안 올려줘요. 다음번 섹터 한번 노리고 먹으려고 하겠죠? 그럼 한 이 정도 한 3만원? 여기까지 오면 많이 오는 겁니다. 서울옥션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누가 4만원까지 올려줘요. 이것도 제가 작년 초에 7,000 얼마일 때 샀어요. 7,000 얼마일 때 그래서 아직도 그때 추천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모멘텀이 있길래 사냐. 그러니까 제가 모멘텀이 없는 게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7,000 얼마 때면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사실 이게 예전부터 좀 더 추천을 했었긴 했는데 이때쯤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합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가 있어요. 품과세 그래서 이걸로 그랬던 거죠. 왜냐면은 그 영화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기들끼리 내부거래를 해서 미술품 가격을 올려버려요. 미술품 가격 가격 그러면 쩐주가 만약에 1억짜리를 갖다가 이 사람에게 비자금으로 한 10억을 주고 싶어요. 10억을 그러면 1억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경면에서 10억을 올려버린 다음에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고 싶은 사람은 물건을 갖다가 그러면 돈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술품은 그대로 있는데 미술품 가치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이 사람이 이걸 팔 때는 그 언저리에서 팔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탈세의 느낌이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 거였는데 뜬금없이 뭐 NFT랑 엮이고 경매 경매 좋긴 했죠. 비대면으로 그래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마탱이 같죠. 생각 없는 거예요. 뭐 매출 한번 볼까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단타를 치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단타를 치는 건 좋은데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질 줄 알았는데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치 없죠. 여기 보시면 BPS 5천 얼마잖아요. 그렇죠? 청산해도 5,200원인데 무슨 지금 4만 얼마까지 갔다 와요. 여기가 뭐 얼마나 더 미술 NFT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술 NFT 의미 없을 수 있다고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 가치를 적용해서 그 가격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의 돌멩이한테 돌멩이한테 계속 줘봤자 의미가 없어. 이거는 돌멩이를 금값으로 샀어.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돌멩이야. 그러면 다시 돌멩이 가격이 오는 거예요. 이거 산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좀 접근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존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